설득만 얘기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트렌드 성공전략 2020입니다. 우리 영업하는 분들은요. 시대의 흐름, 소비자의 방향을 알아야 되잖아요. 유행이 트렌드가 되고요. 트렌드가 이제 문화가 됩니다. 이 시대 소비자들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트렌드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요즘 트렌드 책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돋보적인 책이죠. 트렌드 코리아 2020 김난도 교수님이 대표 집필한 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 많이 보고 계시니까 보험 영업인뿐만 아니라 또 많은 영업인들이 관심 갖고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을 뽑아 뽑아서 요약해서 또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입니다. 라스트 핏 이코노미. 이 어원 소개는 이따 좀 해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하거나 컨설팅하는 게 클로징이에요. 왜 전 클로징이 안 되죠? 마무리가 안 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마지막에 고객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 계약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라스트가 스타트예요. 클로징이 스타트예요. 그죠? 계약을 했으면 거기서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배송이 되면 거기서부터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요. 끝이 시작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끝 지점에서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그중으로 놓쳤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쇠고기를 구입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맛보고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뿔뿔이냐. 원뿔이냐. 원뿔뿔이냐. 고깃집 가둬도 뿔 주세요. 뿔뿔 주세요. 그러잖아요. 쇠고기 등급을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객관적인 효용가치죠. 이건 당연한데요. 여기서 주관적인 효용가치. 신선도라는 부분. 신선하다, 그렇지 않다. 이게 어떤 숫자로 표시하기가 애매하죠. 그리고 배송에 대한 만족감. 이런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애매모호한 주관적인 것들이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라스트 핏 이코노빅입니다. 전통적인 구매 과정을 볼게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필요를 느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죠. 필요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반이에요. 필요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소비자는 정보를 탐색하죠. 그리고 판매자는 정보를 계속 주고요. 서로 정보 탐색을 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 그래. 이게 사는 것이, 이걸 사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이제 대안을 평가하죠. 이게 낫겠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런 다음에 구매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요소가 그동안에는 가격이었어요. 얼마예요.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가격 대비 만족. 그래서 가성비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요즘은 좀 바뀌지 않습니까? 특성이나 브랜드 중요합니다. 얼마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차별화되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브랜드 가치가 높은가라는 부분들이 객관적인 효용 가치였다면 이제는 마지막에 즉각적으로 느끼는 느낌, 주관적인 효용 가치가 뜨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객 접점에서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바로 만족하는 그 느낌. 이런 것이 라스트 핏 이코노믹입니다. 그럼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라스트 마일에서 나왔다고 김남도 교수님은 책에서 썼어요. 라스트 마일은 보니까 이러네요. 저도 몰랐는데 사형수가 사형을 집화하기 전에 가는 그 1마일. 그게 라스트 마일이네요. 가는 동안에 많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 이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내가 뭘 할지. 그래서 담배를 피게 해달라. 어느 영화에서는 무슨 국밥을 좀 먹고 싶다. 짜장면을 먹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그 거리를 말하는데 그만큼 마지막에 고객이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고 정의를 했네요. 이게 왜 뜨고 있는지 지금 유통업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마트. 정말 대단하죠. 대형 마트로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고 계속 고속성장을 했는데 지난해에 이마트가 최초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초로. 어? 이마트가? 그렇게 대단한 이마트가? 그 이유를 분석을 해봐요. 나름대로. 점점점점 핵화적화해서 1인 가구, 2인 가구로 늘어나고 자동차가 없는, 또 필요 없는 시대. 그래서 뭐 빌려 타잖아요. 요즘에는 공유. 빌려 타고 그런 시대에 마트에 가서 이렇게 막 사니까 혼자 뭐 가서 사게도 철양하고 또 많이 갖고 오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키는 거죠. 인터넷에서 시켜 먹거나 시키게 되니까 점점점점 대형마트 갈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송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시작했어요. 또 전지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예전에는 뭐 많은 영화들이 떠올랐는데 요즘은 대부분 전지현 그러면 새벽 배송이 떠오른대요. 워낙 마켓컬리가 전략적으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했죠. 광고도 잘 찍었어요. 보라색 색깔도 참 좋고 다양한 컨셉으로 전지현 씨가 마켓컬리 광고를 찍었죠. 이게 참 대단한 게 예전에요. 배송 그러면 빠른 배송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든지 빠른 배송, 로켓 배송이 나왔는데 문제는 배송을 빨리 해도 내가 집에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어떤 분은 뭐 간장게장 시켜 때문에 시켜서 집 밖에도 안 나간다 그거 받으려고 그런데 새벽 배송은 어때요? 일단 차가 안 막히죠. 그러니까 배송도 빨라지고요. 또 집에 웬만해서는 외박하지 않는 한 집에 사람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뜨면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화두로 떠올라서 마켓컬리가 새벽 배송의 원조가 되고 지금 뭐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죠. 많은 투자도 받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효용성이라는 거죠. 라스트 핏. 마지막에 만족감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또 모바일 세탁 스타트업인 세탁특공대 얘기가 이 책에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책 덕분에 아마 이 사이트는 엄청 뜰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방송에서도 막 소개를 해주니까요. 2015년에 생겼더군요. 스타트업입니다. 조그마한 회사예요. 서울 지역만 이렇게 세탁 서비스를 했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집 앞에까지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싸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갖고 가서 이렇게 세탁 편의점에 갔거나 아니면 세탁소를 이용하면 뭐 세탁 그러잖아요. 그 시간에 이제 뛰어나가서 아저씨한테 이렇게 맡겨야 되고 또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랬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는 집 앞까지 이렇게 서울 지역 전 지역에 배송을 하고 지금 하남하고 성남까지 지역을 확대했더라고요. 누적 매출이 100억이 넘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모바일 스타트업 세탁특공대는요. 이번에는 이동의 라스트 핏입니다. 뭐 수색권, 스타벅스가 있는 수색권이란 부동산에서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또 학색권, 또 편색권, 편의점이 있는 편색권 나왔는데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더군요. 슬색권 아십니까? 슬색권? 처음 들어보셨죠? 슬리퍼로 다닐 수 있는 거리. 내가 슬리퍼를 그냥 신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에 웬만한 것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리하게. 이게 이제 이동의 라스트 핏인 거죠. 엘리웨이 광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뜨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이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도시형 무슨 모여있는 곳을 만들면 대형 프랜차이즈를 유치하고 우리가 어디 무슨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습니다.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의도적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나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같은 걸 받지 않았어요. 일부러 SNS에서 뜨고 있는 맛집 이런 거 위주로 받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관 스님이 운영하는 사천 음식점인 두수공방이라든가 또 성수동 유명빵집인 밀도, 숙성고기 전문점인 감성고기.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 이런 SNS 맛집들을 일부러 또 섭외를 해서 유치를 한 겁니다. 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만족감이라는 거죠.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맛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요즘 전동 킥보드, 퀵세권이라고 또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5분 이내의 거리. 그러니까 킥보드가 있는 전철인가. 킥보드가 전부 다 서비스되는 게 아니잖아요. 강남이라든가 여의도 이렇게 도시명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킥보드로 기동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엄청 지금 뜨고 있죠.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포드 이런 데서도 대형 자동차 회사들도 전동 킥보드에 투자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동의 라스피도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 여정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언박싱 동영상이 뜨고 있고 하울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솔직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예를 들어서 명품 하울, 스킨 하울 이런 하울도 나오고 또 현대카드의 프리미엄 카드를 사면 또 더북이라고 또 박싱을 엄청나게 럭셔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박스는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옆에 두고서 책자처럼 카드 설명서를 가치를 계속 전달하겠다는 의미.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죠.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 즉시 구매와 연결이 되잖아요.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기준이 가격 대비 효용에서 노력 대비 효용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객관적인 효용성보다는요. 뭔가 편리한 거 요즘 또 편리니즘이라는 용어도 나왔더군요.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신용어도 나왔고 또 1, 2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작은 가구, 작은 사람들의 효용은 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Z세대는 비대면에 익숙하다. 특히 우리 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면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대면에 익숙하다. 여기에 어떻게 대변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또 빠른 배송은 기본이다. 늦게 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어느 시간대에 오냐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것처럼 최적화한 시간대에 와야 됩니다. 또 경험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합리화가 주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브랜드 뭐 이런 거니까 브랜드보다는 효용. 그러면 나입과 권리안 등치 큰 회사가 아니라 작은 회사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자 가성비보다는 우리가 좀 비싸더라도 저렴한 보험이 아니라 저렴한 상품이 아니라 가격이 비싸더라도 최적 만족감이 높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빠르게 스피드하는 거는 당연한데 경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클로징 때 어떻게 되느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최적 클로징 때 우리가 사이를 받는다 하더라도 뭐 좋은 펜 정말 고급적인 펜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는요. 몽블락 한정 펜인데요. 그 펜이 450만 원짜리랍니다. 그 고급 펜을 꼭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펜을 잡았을 때 그 느낌이 좋죠. 어차피 그건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자 또 보험증권을 사인했을 때의 그 받침 부분도 내가 특별하게 제작을 한다든가 또 요즘은 타블릿 PC로도 많이 계약을 하는데 이 타블릿 PC마저도 내가 어떻게 하면 사실 좀 귀찮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비스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 고민해 봐야 되고요. 또 증권을 전달할 때 저도 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해 봤는데요. 어떤 데는 증권을 그냥 틱 우편으로 전달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직접 갖고 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정말 축하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 기분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만족감이 다를 수밖에 없죠. 또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요. 저는 쇠보레의 최고 1등을 했던 11년간 1등을 했던 박로진 대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영업의 신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알게 돼서 그분께 차를 두 대를 구입했어요. 반해가지고. 그런데 차가 오는데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제 차가 이렇게 렉카차에 옵니다. 렉카차가 오고요. 그리고 리본을 이렇게 두르고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서 예쁜 액자에다가 이렇게 리본 두른 사진을 갖고 왔어요. 무슨 돌 사진처럼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앞에서 렉카차에서 차가 내려와요. 일부러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리본을 둘러서 이걸 몰고 오세요. 고객님의 차인데 어떻게 몰고 옵니까? 안전하게 갖고 와야죠. 그래서 그냥 바짝바짝 해가지고 그걸 받았을 때 그 기억이 지금부터 생생하게 아, 그게 바로 라스트핏 이코노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험은요. 이렇게 자동차나 현물처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객을 만났을 때 그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 상담 한마디 그 사인했을 때 그 펜의 촉감 그리고 사인한 후에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저는 라스트핏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름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고객을 대화할지 고민을 보는 시간 여러분의 라스트핏은 어떻게 만족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